안녕하세요. 에피투자 연구소 김지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쇼박스입니다. 코드번호가 086980이 되겠구요. 금일 현재시간 2020년 11월 17일 하요일 오전 9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쇼박스라고 하는 회사는 어제여가지고 오늘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의 내용이 크게 바뀌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 종목영상은 쇼박스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밝혀드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제 미국장이었죠. 미국장 보니까 상당히 좋더라구요. 여기 잠깐 확인좀 하고 가실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잠시만요. 미국장 이야기를 잠깐 하고 쇼박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나스닥이 보시면은 0.8%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우지수 다우지수도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1%정도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S&P500 이게 잠시만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 S&P500인데요. 이것도 1%정도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미국장이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를 알아보니까 어떤게 있냐라고 하면 이 하이자 다음으로 이 모더나 백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모더나 백신이 예방효과가 95%라고 이렇게 더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더나 백신은 하이자 백신하고 다르게 하이자 백신은 마이너스 200도에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 모더나 백신은 마이너스 20도에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치료제로 생각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런 관련 없는 이야기를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영화 산업은 코로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없어져야지만이 영화 산업이 살아날 것이고 영화관에 사람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백신이 하이자 백신과 모더나 백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부분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완전 소멸이 된다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이제는 코로나가 서서히 줄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가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할 때 잠시만요. 계속해서 줄어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여행이라든지 또는 영화관이라든지 이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쇼박스가 바로 이 영화 투자 배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앞으로 이 쇼박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마찬가지고 저번주에도 마찬가지고 여기 한 2800원 2800원 자리에서는 사도 된다 또는 내려왔을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여기 온날이었죠. 3000원 위로 찍어난 이후에 내려왔지만 그래도 추세가 살아있어서 우상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3150원 자리를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 쇼박스가 2800원 아래에는 조금조금씩 매수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보시면 이 영화 관련주가 조금조금씩 올라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쇼박스가 지금 당장에 개봉이 된 국제수사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국제수사는 망했습니다. 이 영화는 망했지만 그래도 쇼박스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20년 개봉으로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2020년 개봉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때문에 개봉 날짜가 뒤로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밀린 영화가 5편이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부분이 저는 나중에 시장에서 부각이 된다라고 할 때 이 쇼박스의 주가가 언제든지 급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 그리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개봉 안 한 영화 첫 번째가 싱크홀이 되겠는데요. 차성은, 김성균, 이강수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11년 동안인가 10년 동안인가 돈을 모아가지고 집을 샀는데 재난이 닥쳐가지고 싱크홀로 집이 들어가버리는 그런 재난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 영화인데 약간 코믹스럽게 꿈 풀어가는 이야기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이거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믹 영화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이 다음 영화는 이상한 나라의 수학자인데요. 배우 최민식과 김동희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탈북자가 있는데요. 이 탈북자가 수학의 천재라고 합니다. 수학의 천재 탈북자가 탈북을 해서 고등학교 수포자를 만나가지고 풀어가는 그런 이야기라고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토리가 재밌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흘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박식량과 이민기가 주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휴가라고 하는 영화도 있고 신민아와 김혜숙이 주연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야차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설경규와 박해수가 나온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또 이것도 이 영화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시장에서 주먹을 끌말난 영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개봉일을 보시면 전부 다 이 2020년이 눈에 들어오고요. 역시나 2020년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역시나 2020년이 눈에 들어오고요. 밑에 보시면 2020년 그리고 2020년이 눈에 들어옵니다. 2020년이면 이제 11월달도 중선을 넘어가고 있고 이제 한 달 반 밖에 안 남았습니다. 한 달 반에 다섯 개의 영화가 모두 나온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이 중에서 한두 개는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시기가 이번 달은 힘들더라도 다음 달 정도 되면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일단은 2020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몇 개는 2021년으로 내년 상반기로 아마 바뀔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런 의견까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쇼박스는요. 뭐가 좋냐라고 하면 이 대주주가 상당히 빵빵하다라고 보시면은 되겠는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주주가 바로 이 오리언 홀딩스입니다. 오리언 홀딩스가 57%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빵빵한 회사에 지원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요도 무방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동주식 수가 2,600만 주로 상당히 적습니다. 영하가 인기를 끌고 거래량이 늘어난다고 하면 충분히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 의견을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액이 45억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0억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 5억인데 이거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실적이 간장 최악의 실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올 3분기도 적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국제수사가 망해가지고 3분기도 적자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이 4분기에 다음 달이라도 아까 보여드렸던 5개 영화 중에 한 개가 한 개가 대박을 친다라고 치는 영화가 한 개라도 있다라고 하면 3분기는 안돼도 이 4분기라든지 내년 상반기에는 실적 개선이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런 의견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도 작년까지는 50원씩 배당금도 줬었는데 지금도 올해도 50원을 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올 2분기가 적자로 나왔고요. 그리고 올 3분기도 적자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회사가 괜찮을 때는 배당도 확인을 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PS가 2,220원이고 지금의 주가가 한 3천원 정도 되는 걸 봤을 때 그렇게 가격이 비싸다라고 저는 생각 들지 않고요. 충분히 충분히 앞에 자리가 3자로 바뀔 가능성이 아주 많다. 그런 의견까지 전해드려보겠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조의 깊게 봐야 되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 투자연구소라고 잠시만요. 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 밑에 보시면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보시면 라이브에 불이 들어오고 있고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서장님께서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료 추천 종목을 누르시면 되겠고요. 맨 앞에 보시면 가시기 전에 꼭 읽어보라고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고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려보시면 여기 다우산업과 나스닥 종합에 대해서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려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추천 종목은 8시 반부터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려보시면 9시부터 이렇게 종목과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라도 다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오셔가지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이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